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나로 데리컨 가오스 벨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래 안할라 그랬는데 갑자기 휠 받아가지고 마크를 키고 내용 키고 아 키 세팅이 어렵게 되어있다 갑니다 그래픽 다 꺼고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어 왜 혼자 나왔어 어어어어 에르다노버 날라갔다 아 다시 해야겠는데 딜을 못 넣었어요 다크사이드가 무슨 킬까 아 W키구나 이렇게 어 저 왜 죽었습니까 왜 죽었어요 죽은 이유를 모르겠는데 맞았나? 맞았나? 아무것도 안맞았는데 아 천천히 해야되겠다 어 천천히 해야되겠다 오어우 아니 어 cill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풍마 던지고 싶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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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너무 구석탱인데? 아 아 아 아 어이구 어이구 알 던스테이 보였어 보였어 아 아 이거 하느라고 잘 답변 못해주는 거 이해보다 갑니다 아 뭐라는 거야 아우 죽겠는데? 아 왜 죽었어요? 물약을 안 먹은 거 같은데? 어 뭐야 이거 이거 어떡하냐? 어 살았다 왜 살았냐 이번에는 어 자꾸 이상하게 죽냐? 어 아 아 다음 던에 가자 바운 다 모아서 가야겠다 안 맞을 맞았네 어 어 너무 딜 딜을 잘 못 넣는 것 같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위험했다 위험했다 물약 때문에 점프가 안 돼 위험해 위험해쓸 오 야야야야야 하핳핳 위험했다 위험했다 또 ối Soci traders 대단하자 굿 물 Vo surveillanc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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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